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열리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전 세계 학생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자 그런데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의 이 젠버리에 대해 긴급 보도하며, 젠버리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보낸 미국, 영국 학부모들의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욕했고, 미국과 영국 대표팀들은 심지어 한국에서 철수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한 한국, 하지만 삼성이 개입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개입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을 욕하던 젠버리 참가 영국, 미국 부모들은 한국은 역시 최고야 라며 태도를 180도 바꿨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대반전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상황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월드 스카우트 젠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 WOSM에서 주최하여,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보이스카우트 멤버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입니다. 본래 젠버리, 젠버리 라는 단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뜻하는 시바아리, 제스의 치아이브의 열리 라는 단어가 의미 바뀌어 전파된 것으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웨이, 영국 런던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야영 대회를 이렇게 칭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 젠버리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2023년 현재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가 세만금에서 개최되고 있죠. 가장 처음 열린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는 참가국 수가 고작 34개국, 참가자 수는 8000명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1일부터 한국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젠버리는 무려 158개국에서 4만 3232명이 참가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로 바뀐 것이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증명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폭염에 대한 부족한 준비 등 열악한 환경 탓에, 지천 23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현장에서 철수한, 영국 미국 대원들의 부모들이 철수 이후에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의 부실 운영으로 젠버리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물러났는데, 서울의 호텔조차 불편하다는 자식의 하소연을 듣고서, 한국을 향한 비난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16세 아들을 이번 젠버리에 보낸 한 영국 엄마는 가디언, 현지시간 5일 보도 때, 5일 퇴양에 서울의 호텔로 갔다는 소식에 안도했는데, 호텔도 침대가 부족해 바닥에 잘 수도 있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5일 서울에 도착한 영국의 일부 대원들은 호텔방 하나에 5명씩 묵고 있으며, 약 250명은 서울의 한 호텔의 연회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엄마는 그러면서, 아이의 말로는 젠버리 야영장은 매우 덥고 화장실은 지저분했다며, 폭염의 활동이 취소돼 너무 심심해 구멍을 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카우트의 모토는 준비하라인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가비가 너무 아깝다 이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주, 예사는 크리스틴 세이어스는 17세 아들 코리를 젠버리에 보내기 위해, 6,500달러, 약 850만원, 를 지불했다며, 아들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참가를 위해 가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고 로이터 동신에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아들의 꿈이 악몽이 됐다며, 불인 그 돈으로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 고 후회했습니다. 한 영국 스카우트 지도자도 스카이뉴스에 폭염해 1시간마다 물 1리터를 마시라고 했는데, 3분의 1 정도가 깨진 물병을 받아 물이 샜다며, 돈을 지불한 만큼의 경험을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 오고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스카우트 지도자는 아이들은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으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낭비된 것에 속상해한다, 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학생 부모들은 특히 불결한 환경에 경악했습니다. 영국 한 대원의 엄마는 5일 BBC와 인터뷰에서, 16세 딸에게 멋진 인생 경험이 될 줄 알았는데, 생존 임무로 바뀌었다며, 딸은 샤워실과 화장실이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와 반창고, 머리카락 등으로 배수구가 막혀 있었다, 고 분동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을 견디지 못한 한 영국 대원의 부모는, 아예 영국으로 조기 귀국하라고 말했다, 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퇴용에 대해 아쉬워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두 자녀를 잼버리에 보낸 영국 부모는 한국 정부가 현장 운영을 맡았지만, 여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현장 밖으로 이동시킨 것은 최선의 조치라면서도, 아이들은 국제적인 교류와 활동을 경험하길 바람으로, 정부와 기업 등이 많이 지원해줘 다시 현장에 돌아가길 바란다, 고 스카이뉴스에 말했습니다. 17세 딸을 보낸 영국 엄마는 BBC에 딸이 다쳤는데, 뛰어난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며, 야영지를 나와 호텔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딸이 가슴 아파했다, 고 전했습니다. 15세 딸을 보낸 영국 엄마도 아이들이 행사가 일찍 끝나서 모두 망연자실했다, 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이 받은 참가비는 1인당 약 900달러, 약 120만원, 지만 항공료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참가비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3만여 명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수백만원을 아끼고 아껴서,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북 부안 세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158개국 청소년 만 14터부터 17세, 스카우트 대원 3만여 명과 지도자 운영요원 등 4만 3천여 명이 참가했지만, 폭염과 열악한 환경으로 영국 4,400여 명, 미국 1,500여 명, 싱가포르 60여 명 등 3개국 6천 명가량이 철수하기로 하면서, 150개국 3만 7,225명가량만이 남게 됐습니다. 세만금 젠버리의 자녀가 참석했다는 학부모 A씨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젠버리 정신이라지만 최소한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해주는 등, 기본은 갖추고 야영시켰어야 한다 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해 탈수로 병원에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내외빈 입장하는데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며, 무려 25분간 알파벳 순으로 입장할 때 애들을 도열시켜 완전히 지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참가국 애들이 1인당 100만원 이상씩 냈다면 430억원,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팔레트를 깔고 자라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 옆에서 다 보였다. 화장실도 더럽다고 하더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SNS 공식 계정에는 해외 참가자들의 부모로 보이는 이들이 작성한 프로답지 못한 행사다, 모든 게 통제불능 상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최 측이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 는 한의성 글들은 물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묻는 외국인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행사가 끝난 뒤, 물이 안 나와 새벽 2시까지 아이가 못 씻고 있다라며, 참가비를 내고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화장실은 관리가 안 돼 역겨워 사용을 못할 정도이고, 밥은 맛이 없고 양이 적다. 매장에선 물건을 비싸게 판다라며, 바이가 제발 집에 가고 싶다고 데리러 오라고 한다. 외국인 친구들도 너희 나라 수준이 이 정도냐고 하는데 창피하다고 한다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한국의 이미지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기업군단이 직접 개입한 직후에 말이죠. 삼성과 한국의 대기업들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 속출을 막기 위해, 긴급으로 냉방버스 수십 대와 그늘막, 냉동생수와 아이스박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진료버스와 구급차를 긴급 파견, 심지어 에어컨이 장착된 간이화장실 15세트와 살수차 7대, 발전기 5대까지 급파했습니다. 지원 스케일도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참가자들을 위해 현장에 보낸 건강음료의 개수는 무려 20만 개. 해당 트럭이 현장에 도착해 공개되자 수만 명의 글로벌 참가자들은 생유샘성지라며 일제히 환호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SK, LG, 한진 등 대기업들이 대형 트럭 수백 대를 현장에 보내, 음료와 식품, 현장 관리 인력 수백 명을 급파해 단 하루 만에 최악이었던 현장을 세계 최고의 야영지로 바꿔버리자 현지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한 외국인 참가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속도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지원하기까지 최소 일주에서 한 달은 걸린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자마자 하루 만에 삼성과 한국 대기업들이 이렇게 시원한 음료부터 심지어 삼성의료진까지 파견해 우리를 보살펴주었다. 이건 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은 BBC에 우리가 불평한 지 하루 만에 찬물과 선풍기, 그늘 장소 등이 제공돼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면서 야영지에 남아있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독일, G200여 명, 과스웨덴, 1500여 명, 은 건강 보호와 음식, 위생 등 많은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야영장에 잔류한다고 오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더위 때문에 더 이상 야영지에서 야영을 할 수 없게 된 외국인 참가자들의 삼성전자는 삼성의 평택과 화성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수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무료로 견학할 수 있도록 제공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땅만 팠다던 전세계 스카우트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을 직접 눈으로 구경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미래 도시에 온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기 퇴소를 결정했던 영국 대원 수백 명도 현재는 2층짜리 서울시티투어 버스를 타며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버스가 마포대교 인근에 도착해 한강이 눈앞에 펼쳐지자 대원들은 한강의 야경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산의 N서울타워로 향했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야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날 야경 투어에 참여한 캐스터 샤프 영국 스카우트 연맹 지역 총괄팀 스태프는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 한국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이나 궁궐도 가보고 길거리 음식 문화도 경험하는 등 영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문화체험을 할 수 있어 놀랍다며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익숙지 않지만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에 AXT 최고 경영자 CEO 모리스 영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수출허가를 얻으려 하며 고객사 혼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한 게르마늄 생산업체 관리자는 유럽 미국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수출 동제가 발효되기 전에 제품을 비축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후시진 전 환구 15 총편집장은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올린 글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제한은 중국의 강력한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공급망을 교란하기 위해 동맹국을 규합하는 가운데 그들도 우리가 대가들 치르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번 조치가 한 번에 승리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의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는 누구든 문제와 번거로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우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왕이 정치국장은 한국에 다시 한 번 이와 관련되어 강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삼국 협력 포럼에서 한국을 지칭하며 경고한 것입니다. 라며 미국을 따라가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그 대신에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중국을 따르라고 감조했습니다.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카드를 내보이면서 한국에 이러한 멘트를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상황인데 중국이 함상 경제 제재와 외교의 압박을 동시에 하는 만큼 한국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출 허가제를 채택한 만큼 전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가능성보다는 중국 입장에서 우호적인 국가에는 수출을 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특히 일부 희귀금 속의 수출 동제에 나섬에 따라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큰 한국 산업계에도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인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은 다시 한 번 해관총서인 세관을 통해 통제할 걸로 밝혔습니다. 지난 요소수 부족 사태 때에도 중국은 해관을 이용해 한국의 요소 공급을 들어막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번 갈름 역시 그러한 방식을 동원해서 한국의 주요 원자재를 제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중 무역관계에 정동한 베이징의 소식동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품목은 주로 첩단 반도체 웨이퍼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 인터넷판인 환구망은 갈름과 게르마늄 모두 국가 전략 광불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며 두 금속은 매장량과 수출면에서 중국이 공의 세계에서 선두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고 전했고 갈름의 경우 세계 총 매장량 23만 톤 가운데 중국이 80터부터 85%를 점하고 있다고 환구망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 통제 배경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중국은 시종일관 세계의 생산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만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 등을 놓고 정치 군사 외교적 갈등이 빚어지자 히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는데 이번엔 그때처럼 일본만 타깃으로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출 범죄는 누굴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잡아떼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 유럽, 한일 등 핵심 산업 선진국들을 두루 겨냥한 모양새라는 게 중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인 셈이고 특히 주변국인 한국과 미국의 관계 등을 대놓고 경고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도 다시 한번 지난 요소 수출 통제로 인한 원료 다변화 수입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는데요. 그러나 요소 수사태 때는 중국이 한중 간 협의를 거쳐 한국의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급한 물을 껐지만 한중 그와 같은 관계가 대외적 그때보다 협조를 약화한 할 지금 가능성은 중국이 크지 한국에 많고 결국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 대중국 전략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것은 한국의 발등에 분리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이것이 바로 중국이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으름장과는 다른 국면으로 오히려 중국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서 중국은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동신에 따르면 중국이 서방의 반도체 수출 제한에 맞서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 점유율 하락과 각국의 중국 디리스킹, 위험 제거, 가속화 등 역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은 광물 보복에 나서지만 이로 인해 각국이 중국과의 공급망 분리 및 의존도 축소에 속도를 내고 중국 측 조치로 인한 금속 가격 상승 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생산을 늘릴 수도 있다는 관측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을 상대로 벌이는 티포텟, 맞받아치기, 전략의 일환지라면서 초반에는 시장 기업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적응할 것기라고 봤습니다.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에나 애슈턴 등 연구진은 수출 통제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면서 이번 조처는 서방 제조업체가 중국을 떠날 새로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만 외교부의 리춘 정무차장, 차관, 도대만, 한국, 일본 등이 이들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로이터동신에 따르면 대만 이사이아 리서치의 루시체는 질본, 한국, 유럽, 미국 등의 부차적인 공급업체들이 있는 만큼 공급 부족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2010년 일본과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당시 히토류 수출을 통제했지만 각국이 대체 공급처 확보에 나서면서 중국의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전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미국 호주 등이 히토류 생산을 늘리면서 2010년 98%였던 중국의 히토류 공급 점유율은 지난해 70%로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문제가 된 갈룸 게르마늄은 중국이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희소한 자원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스트랜드 컨설트의 존 스트랜드는 갈룸 게르마늄은 히토류와 다르다면서 석탄 채굴 과정의 부산물 등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격이 오르겠지만 중국이 반도체 수입 제한으로 겪는 고통이 더 클 것으로 봤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향후 수출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중국 경제가 미국을 넘어 최강대국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미국보다 중국이 잃을 것이 크다고 봤습니다. 실제 미국은 이번 중국의 갈룸 수출 통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중국 반도체 시장을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수출 통제 발표에도 AI 칩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을 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을 준비한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첨단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제메스, 애저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중국 업체의 서비스 제공 전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WSJ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결국에는 중국의 원자재 수출 규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국은 한국대로 탈중국을 하면서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실제 한중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 초청으로 외교국 고위회담이 연달아 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한국에 상당히 부드러운 제스취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측은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며 한국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촉구해왔는데 이번엔 갑자기 공동 노력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한국이 같이 노력하자고 한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또 양측은 이번 협상이 충분히 건설적이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계속 양국 간 정치 외교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결국에는 반도체 싸움에서 한국과 척을 접았자 좋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갈륨 수출 규제로 으름장을 놨지만 결국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왕이 정치국장은 한국의 중국을 따르라면서 다소 거친 언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며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전개되고 있습니다.